집과 칠하수님 또 왔다. 선배가 가요. 오케이, 나한테 맡겨. 어서 오십시오, 고객님. 이거 얼마예요? 이 제품은 247만 원입니다. 누구한테 선물하실 건가 봐요? 네, 여자친구과요. 근데 어울릴지 모르겠네. 그럼 제가 한번 봬봐드릴까요? 그래요. 오빠, 이거 어때? 나 어울려? 응, 어때? 여자친구 연상인데. 야, 이거 어때? 괜찮지? 살까? 이거 엄마 사드릴까? 아들, 엄마 이런 거 없어. 사지마, 사지마. 아, 베스도 그냥 사, 사드릴게.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, 사. 그래? 그러면은... 아들, 그러면 엄마는 이거 없더니 이거 굉장히 영롱하다냐? 엄마는 이거 하나 있으면 영보이니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. 아, 다음엔 엄마 꼭 모시고 올게요. 안녕하십시오. 선배. 진짜 최고예요.